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국어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캐스트에 또 이제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갖고 왔을까? 요즘에 선생님 게시판을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요. 물론 질문도 계속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말은 안 해도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가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위로 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수험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마음을 잡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막 명랑하고 막 행복한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3월 시험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3월 시험. 겨울 방학 동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내고 고3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서 잔뜩 겁을 먹고 거기다 또 작년 수능이 너무 불순응이다 막 이러는 바람에 어떡하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선생님도 현강에서 가까이서 봤죠. 가까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막 보고 참 기특하다. 열심히 공부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 학평이 좀 어렵게 나온 게 꼭 고3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고1, 고2 학생들도 다 느끼기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서 많이 힘들고 또 지금 현재 마음이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 2, 1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수미잡 그러잖아요. 수능미만 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다못해 쪽지시험을 봐도 그걸 잘 보면 으쓱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그 점 못 보면 왜 이러지 진짜 나 공부에 재능이 없나 라고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혼자 내밀어두면 그냥 여러분들 혼자 알아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또 사회적 존재인지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쭉 열심히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멘탈도 강하고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오오 공부해보자. 이제 시작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세상에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겨울방학 때 아마 느꼈거나 재수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우 저신 나갔어 내가 열심히 해볼 거야 이래가지고 겨울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 놀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아니 했거든. 그래서 사실 손에 땀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이번에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내가 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항상 무시하고 있는 내 손이 뭐 언니가 됐든 오빠가 됐든 누나가 됐든 형이 됐든 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들이 많아. 하여튼 주변에 비교되는 많은 사촌 뭐 누구의 또 뭐 딸 누구의 아들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모두 항상 그렇듯이 시험이 우리 뜻대로 가는 건 아니라서요. 잘 본 사람은 잘 봤겠지만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좀 못 나왔던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플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앞으로 더 해도 되겠나? 그러니까 괜히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나 다른 거 해볼까? 이쪽으로 가면 좀 더 편할까? 저쪽으로 가면 좀 더 편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아우 됐어. 이 길은 안 어렵고 저 길은 안 어렵고 이 길은 어려운 거냐? 아니야. 다 어려운 길이야. 이 하나의 길도 제대로 못 가면 나머지 길로 변화를 주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잡아서 하나만 먼저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방향을 찾아야지 라고 한들 안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왔는데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있는 거지. 선생님 저 A를 하면 더 대학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쉬운 길인 것 같은데 A 하면 안 될까요? 와 수능은 절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있어. 그래 A 해. 그죠? 선생님이 얘기해도 A인 것 같죠? 야! 하고 A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 방법이 또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비슷한 성적대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같은 길을 또 같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야. 거기 가서 놀라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하지? 너 하는 걸 남은 모르겠냐? 남도 다 알지 인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길이 두 갠데 하나는 수시로 가든지 하나는 정시로 가든지 수시하고 정시의 기준은 가져가면서 그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더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조건을 채워나가는 거지 기본을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죠?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자 해보자. 이게 기획을 이렇게 길게 호흡을 길게 가지고 나와서 꾸준히 공부하면 내가 니들을 겁줄 필요는 없으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나오는 거다. 자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을 때 엄마가 특히 아빠나 어머 얘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야 니네 열심히 공부할 때 엄마 아빠는 가만 있냐? 그죠? 요즘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자식들 공부해 다 같이 매진하셔가지고요. 엄마가 또 기다리든지 아빠가 라이딩한다고 또 밖에서 기다리든지 회사 끝나고 아빠가 학원 앞에 계시든지 괜찮냐? 뭐 밥은 먹었냐? 이러고 되게 다정하게 아름다운 공부하는 겨울방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일단 기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나오겠지? 딴 펼쳐봤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망하는 건 둘째치고요. 엄마 아빠 실망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라. 여러분들이 효자다 효자 아니다. 이게 의미가 안 혀녀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기대를 해줬던 사람한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성취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도 나의 성취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왜 이러냐는 말이야. 친구들 중에는 잘 나온 친구도 있고 못 나온 친구도 있다만 못 나온 친구는 여러분이 위로해야 되는 거고 잘 나온 친구한테는 뭘 물어봐요. 물어본들 그 친구한테 내가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친구는 어차피 지금 잘 나왔으니까 자기대로 갈 거고 못 나온 내 친구는 얘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나 혼자인 거야. 그렇다고 내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라고 말한들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면서 물어봐 봐야 이게 10개의 글이 달리면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 오지랖이 넓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잘. 칭칭칭칭칭칭칭 이래 놓는 거 있지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나는 여기서 질문했는데 그러잖아. 제가요. 제2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어떤 글을 봤더니 거기다 외국에 나가 사세요. 아 뭘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상담도 안 되고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갈 길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250몇일, 240몇일 이게 시간은 쭉쭉 줄어가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고사부지 기말고사부지 정신 하나도 없지요. 거기다 제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독재가 많잖아요. 요즘에 혼자 공부하면서 너무 두려운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가서 이제 인강이나 형강을 들으면 인강이야 좀 덜하지만 형강을 들으면 왜 그렇게 애들이 다 똑똑해. 전부 다 잘랐어. 나만 거기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불안함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함이 생기는 건 뭔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아예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그럼 불안하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한테 또는 타인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나한테 기대를 안 해요. 이거 되게 슬프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기대하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기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해요. 그러니까 저 기대에 부응하게 위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의지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거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죠. 선생님한테 상담글을 보냈을 때 마지막 말미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의 기대에 요번에 제가 실망시켜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두라고 말하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닌 것도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맞고요. 음 불안한 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음 너무 슬프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지만 공부는 그렇다. 결국 누적이야 얘들아.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있어. 지금 네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덜 쌓은 거야. 지금 네가 부지런히 쌓아왔는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은 약한 거야.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걸 다지고 또 여러분들이 약점을 채울 수 있도록 시험을 몇 번씩 더 볼 거고 거기서 되게 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서 되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만 하나도 틀린 거 없어. 그 시험 한 번 한 번에 하고 지나가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험은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잘 버텨나가느냐의 시험이에요. 내가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에서 책을 놓으시면 안 돼요.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되는 거고 공부는 그거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거짓말이에요. 공부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항상 늘 안 돼요. 밖에서 나가서 숨 쉬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부모님의 기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꿈의 길이든 아니면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불안하구나. 그 말은 단 반대말로 얘기하면 아 내가 잘하고자 하는 기대를 내 스스로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100% 만족은 안 될 거야. 얘들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한 발자국씩만 더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공부만 하라는 얘기도 안 할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문제집 한 권을 끝났을 때 아니면 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무슨 50문제집 풀기로 했었는데 그 50문제를 다 풀었을 때 스스로 상 줘. 상 줘. 맛있는 거라도 먹어. 단 거라도 먹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상을 주면서 그렇게 조금씩 버텨나가셔야 되고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죠. 근데 그 주변의 기대가 핵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걸고 있는 기대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할 거야. 내가 전에는 못했지만 이만큼 반드시 해낼 거야. 그 기대가 조금씩 채워져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낸 결과에 감동하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했네 못했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역시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만 알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들 자신을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 저 지금 이게 최선이에요. 진짜 이 길로 제가 쥐 짜내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오래 끝내고 다신 안 할 거예요. 두고 발샘? 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잘했어 라고 칭찬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강하게 마음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린 약해요. 맞아요. 우리 황새 아니에요. 우리 뱁새예요. 조그만 발로 작은 발로 엄청 빨리 뛰어가서 그래서 목적지에 우리 누가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같이 들어가면 돼.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그 점수에 와 하고 뛰어서 가면 돼. 걔들이야 이렇게 공중 공중 가면 가라 쳐. 가라 쳐. 넌 가라. 난 나대로 간다. 열심히 뛰어가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팍팍팍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뱁새처럼 정말 말 그대로 뿅뿅뿅뿅 뛰어가는 거예요. 나 또한 황새는 아니었으니까 얘들아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응원해 주는 거고 하다 하다 버티다 도저히 못하겠다.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겠다 진짜. 친구 새끼들 나하고 똑같은 것들 에이씨 내가 위로해 줘야 돼.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혼자 알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는 인강 선생님들도 있고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선생님 저요. 위로가 필요해요 라든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어차피 지금 2인 3각이야.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야 선생님도 선생님이 가르친 거에 대한 뭐를 얻는 거래?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우린 팀이에요. 같이 가는 거니까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도 있고 상담해서 누르시면 거기에 뭐예요? 그 글 남기면 비공개고 달랑 그걸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나하고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혼자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참다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참다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생각보다 더 빨리 시간이 갈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또 보잖아요. 진짜 중요한 시험은 이제 고3들이나 아니면 재수하는 친구들 혼자서 외롭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응 애썼어. 지금 가고 있는 이 친구들 6월에 우리가 시험이 한 번도 있어요. 그 6월까지도 부지런히 한 번 가봅시다. 알았죠? 6월까지 가보고 거기서 우리가 또 선생님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선생님 시험 너무 잘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 1, 2, 1비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공부해서 11월에 그날에 우리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우리 모두 성공하는 거야. 알았죠? 잠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캐스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다 잡으시고 알아 알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남들은 몰라도 선생님은 알아요.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이렇게 해서 툭툭 털고 또 앞으로 나가보도록 해요. 알았죠? 선생님이랑은 이제 질문 게시판에서 계속 만나면 되고요.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듣고요. 응 알았어? 공부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괜찮아. 끝까지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붙잡고 가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알았죠? 다음 캐스트에서는 조금 밝은 내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하고요. 질문 게시판에서 봐요. 맞szão, 지금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알수있는 점을 보여주시고요. 이번 사진을 보여주시고 한번 보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literally, 이렇게 설명할수록 안 되니까요. 으로써도 더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죠.